강원도 낙산해변 강원도 낙산해변으로 간 테슬라 모델S 세상에 나온 가장 혁신적인 전기자동차 EV 테슬라가 한국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서울 청담스토어에 가면 1억원이 넘는 세잔 모델S를 살펴볼 수 있고 간단한 시승체험을 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테슬라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테슬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반값 테슬라는 이름이 붙어진 모델S이 생산에 돌입했다. 자동차 업계의 아이폰이 될 수 있다는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경닷컴은 지난 12일 모델S90D를 타고 청담동에서 출발해 서울 춘천고속도로 양양고속도로 낙산해변 원주 오크밸리 제2영동고속도로 코스를 통해 총 4명이 탑승했고 서울로 돌아올 때는 원주에 들러 테슬라 충전 시설도 이용해봤다. 뉴스레이빗 1편 테슬라에서 타고 남자는 여행가다. 유튜브 정책에 따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는 영상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정책 안내 탁기 달러 레이어 인포 아이 아우투브 버튼 클릭 펑션 달러 레이어 인포 아이 아우투브 리무브 자동차 제조사가 시장에 내놓은 차량용 모니터 가운데 가장 크다. 오토파일럿이 더 끌려 실내 운전석 센터 벤진 시동을 걸거라. 그 때는 물론 에어컨 조절 설루프 조차 웹서핑까지 모든 기능이 모니터에서 이뤄진다. 차 안에 마치 PC가 달린 느낌이다. 가장 매력적인 기능은 오토파일럿이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오토파일럿은 높은 완성도를 뽐냈다. 시승은 장거리 운전이라 오토파일럿을 여러 차례 작동시켰다. 오토파일럿은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다. 시속 90km, 110kmh 등 달리고 싶은 속도를 세팅하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앞서가는 전방 차량과 간격을 차가 알아서 조절한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차선 유직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속도에 따라 크게 바뀌는 고무줄 같은 주행 가는 거리는 불안했다. 습관이나 에어컨 작동 여부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의 변화가 심해서다. 급가속이 잦은 성능 위주로 탄다면 풀 충전 시 400km 가까운 주행거리를 시속 120km 이상 가속을 즐겨하면 배터리 소모가 급격하게 많아졌다. 무더운 날 에어컨까지 계속 켜고 달리자 정속 주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양양 해변에서 점심을 먹고 원주로 이동하려고 차를 몰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 당황스러웠다. 가야 할 거리보다 적었다.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이 잦았던 탓이다. 이때부터 에어컨을 끄고 정속 주행을 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주행 가는 거리는 좀 더 늘어나 다행히 테슬라 충전소를 찾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 설치된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 모델S를 충전하고 있다. 오크밸리 슈퍼차저 이용해보니 테슬라 코리아는 현재 전국 6곳에 슈퍼차저 스테이션 급속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만 구축했다. 충전을 하기 위해 직접 가보니 총 6개가 설치돼 있다. 마침 오크밸리 도착 직전 계기판에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단 1km 운행 중 에어컨을 계속 작동시켰더라면 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출 뻔했다. 이 상황을 테슬라 측에 여쭤봤다. 테슬라 코리아 관계자는 주행거리를 다 쓰더라도 마이너스 주행거리 여유분이 있어 몇 킬로미터 더 주행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되 충전 풀러서 가볍게 배를 채우고 돌아왔던 1시간이 채 안 돼 배터리 잔량은 98% 표시된다. 기록했다. 모델 S90D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78km 환경부 기준다. 제2영동 고속도로에 차를 울린 뒤 곧바로 주행가는 거리를 확인하자 모니터에는 420km 표시됐다. 뉴스레이빗 2편 주행가는 거리 0km까지 타보니 유튜브 정책에 따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는 영상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정책 안내 탁기 달러 레이어 인포 아이 아우투브 버튼 클릭 펑션 달러 레이어 인포 아이 아우투브 리무브 환경 비디오 바로가기 포르세 같은 고성능 스포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소음과 진동 없이 맨렬하게 앞으로 치고 나간다. 정숙하면서도 고성능 스포츠카다운 주행 성능은 테슬라가 갖춘 또 하나의 매력이다. 다양한 고속도로에서 손살같이 달리는 모델S를 체험해보니 포르세 911 시리즈와 가속 페달을 밟으며 차는 굉장히 부드럽게 고속으로 치고 달린다. 재원표에 나와있는 4.4초에 불과한 제로팩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운전하는 내내 운동 신경이 좋은 고성능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델S는 시트 아래쪽에 고용량 90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고속으로 달려도 무게 중심이 노면으로 향해 몹시 안정감 있다. 단점도 덜어 보였다. 군데군데 내장제 마감이 꼼꼼하지 못하다. 1억원이 넘는 세단이지만 앞좌석 수납 공간엔 플라스틱 소재가 많이 사용돼 고급감이 떨어진다. 시트는 천연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으로 덮었다. 테슬라 모델S는 한 번쯤 체험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자동차다. 그러나 1억 원대 가격으로 인해 당분간은 일부 부유층의 세컨드카 또는 장난감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한경점 컴 영상 신세원 문승호 한경닷컴 기자 JS227의 한경점 컴 특징 asib 신세라 모델도 신세원 문화 아이들 이슬 유